이거 지금 내가 하는거가 아닙니다 뭐지? 어! 칼이 언제 찔렸어? 아까 찔렸어 어? 칼이 찔렸네 야 저 불로 지금 팔 지지고 있어요 와 저 진짜 사이코네 정부가 바이러스를 무기화하려고 보낸거였어 사실은 역시 정부는 나쁜놈들 쪄야될거 같애 쪄야될거 같애 이거 또 경쟁이야? 파쿠르 경쟁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ㅏ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쩔길 어 뭐야 아의 비겨어!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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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 아새끼고? 야 이거 무슨 와 한방에 간다 와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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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여 격후밀 따라잡아야된다 으아아아 어 안돼 안돼 아이씨 아이씨 우와 총안에 빗발치네 어이 무슨 정도인거야 여기 어디여 어디여 여기 어디야 아 무조건 뛰어야돼 그냥 길이 어디여 이거 야 어디여 야 어디여 야 어디여 저만 따라오세요 빨리 빨리 물로 떨어져서 어디여 아 물로 조금만 떨어지면 거기 거기 입구 있어요 조금만 올라오세요 입구가 있다고? 아 설마 이거 올라가는거 아니야 아냐아냐 여기여기여기여기 어디어디어디 어디여 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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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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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야 노아야 노아야 잠깐만 서봐봐 잠깐만 뒤에 뭐 놓고왔어 아이씨 아이씨 뭐여 어떤것을 놓고왔죠? 아이씨 가보러 가야더라 경음이 나때문 1등 못했네 말 좀 삐졌어 에? 삐졌어 야 우리여기서 총 먹고갈까 총이 어딨어요 우리 아까 이 건물에서 총먹었잖아 아 다 가져갔겠죠 아 쓰러가지 않았을까요 아 총이 필요한데 지금 총알은 그대로인데 아 템 다 빼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거 같은데 내려오세요 일로 아냐 여기여기여기 내려라 역시 내가 기라라는 끝내줘게 찾아 그냥 여기라니까요 여기여기라니까 거기에요? 야 위에 같은데 아 위에라 아 위에야 아 진짜 위에라 그랬잖아요 아 여기 많다니까 아 쟤 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내려왔어요 니가 내려오라며 임마 쟤 어디여 여기 맞어? 아 맞다 야 그 많은 템을 아으흐흐흐흞 내 실드 내 실드 흐려 총을 막춘다 했다 어쩐지 그냥 다 퍼진다 했다 진짜 아유 어 나도 변신해 나도 변신해 어? 왜이래 왜이래 아니 지금 원래 팔 물렸었잖아 누구한테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좀비한테 물렸다고 그래갖고 지금 계속 좀비로 변하고 있어요 흘렀다 이거 점점 좀비 되겠다 이거 아 안돼요 뭐 없나? 달리지 못하네 일단 돌아가자 브레이크한테 어 얘 뛰지도 못한다 아 이거 뭔가 이제 슬슬 끝판이 야 이거 왜 안뛰어져? 어 안뛰어져 안뛰어져 야 292m를 지금 걸어서 와야돼? 와 이거 뭐 조깅 나온것도 아니고 지금 변하고 있어서 그런거지 아악 기분 좋은건가? 어 백신이 필요해 아 아무도 안보여 환자타임 여기 앞에 어 어... 그럼 설마 좀비도 공격 안하나? 다리 부러졌어 아 좀비도 야 좀비 들어오나 난 이렇게 갈거야 아이씨 일로와요 가고있어 아 또 시작 또 시작 또 시작 아 같이가 같이가 얘들아 모여서 가자 모여서 가자 모여서 아니 좀비를 그대로 얻어 공격이 오네 쌍구 새끼 우린 뛰지도 못하고 어 좀비 때리니깐 어 좀비 때리니깐 세라 세라가 죽어 빨리와 빨리와 어 뭐야 어 뭐야 너 뭐 눌렀니? 아니 저 안 눌렀는데 아 이거 그냥 이용하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좀비를 변하는건가 와 변한다 이거 아 아 우리 좀비 플레이 하는건가? 얘가 찾았네 브레이크니 어 얘가 찾았어요 얘는 뭐 항상 머리를 깨져가지고 댕겨요 아 저게 저거 패션이야 닫혔어 닫혔어 머리 깨져 패션 저게 패.. 패션이야 저거 아랍에 가면 저거 모자 터번이자 터번 아랍 패션 아랍 패션 저거 막 뭐라는거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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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시간 동안이나 공중지원이 끊겼대 뭐 애들 다 변하겠네 뭐 애들 다 변하겠네 내가 이거 다 변하겠는데 난 당연히 다 해볼게 넌 넌 당신의 상황은 공중지원을 벗어버리게 그것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 그럼 정부공인이 아니라 바뀐건가 아 아니 우리도 지금 연락을 못했잖아 어? 기어? 우리 저기 장비 돌려주려나보다 장비 어어 내 장비 장비가 들어왔어 장비가 들어왔어 장비가 들어왔어 아 쓰레기 다 버려 내 장비가 들어왔어 전부 다 들어왔어 전부 다 실드 두 개 오케이 안락하다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좋다 좋다 오케이 싹 들어왔어 싹 들어왔어 혹시 우와 어? 야 나 옷생겼어 옷 또 생겼어요 내 옷 어때? 내 옷 어때? 왜 다른 곳이 없지? 얘들아 병금아 내 옷 어때? 나도 챙기느라 아 씨 나 좀 봐줘 어? 일단 총으로 바꾸고 음 요거를 폴리스 아 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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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껀총으로 여기 그 다음에 실드를 해놓고 라이프를 여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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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해? 탭창 끼고 있어요 경금아 너 뭐해? 저게 또 엉크 떴나? 야! 얘 뭐해? 야 인마 야 인마 오오 뭐야 그거? 경금아 내 옷 어때? 와 옷 진짜 장난 아니다 나는 왜 옷이 없지? 너도 있을텐데 어? 내 옷은 어? 있다 있다 있어? 입어봐 오 아 씨 동네에 슈퍼 가는 백수 아저씨 아니야 이게 뭘 오야 인마 아이 몸이 좋아요 몸이 가자 로케이트 피플 후 캔 테이크 유 섹터 제로 스카우트 언어 그래 GTA 주행공의 그 니코 걔랑 비슷한데 딱 옷 입은 아이 다 똑같이 입어 왜 땅거 입어 한 명은 하하 아이 좋은거 입어야죠 사람 구분이 안가잖아 자 빨리 가자 아 템 좀 정리하고요 아 템이 뭘 필요해 야 여기로 가야돼 이쪽으로 가야돼 물로 오 씨 나오자마자 잠깐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권총 야 역시 좀비한테 권총이 안좋아 권총이 안좋은거 같아 우와 한방이다 실드를 들고 야 실드.. 실드 끼고 총 안싸지네 아아 어 실드 끼고 총 안싸진다 야 어 실드 끼고 총 안싸져요 헐 경금아 죽어 죽어라 좀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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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을 하는거야 이렇게 애들이 나를 안때려 안녕 안녕 어 나 안때리지 밤에 아주 좋을거 같애 밤에 밤에 아주 좋을거 같애 밤에 아주 좋을거 같애 야 야 뭐야 임마 엉구 떴어? 빨리와 말을 못하시네 크으 아 이거 스킬을 좀 고루고루 잘 찍었야되는데 가자 아 난 스킬 찍을거 없나 없네 잠깐잠깐 여기 상자 상자 배터리 아 아 아 아 들려요? 너 마이클 꾸고 말하고 있었냐 지금까지? 에? 마이클 꾸고 말하고 있었냐? 에이 아이 말 왜 그러고있었대 아이 마이클 아니 아 그러고있었어 계속 난 깨암! 나 뭐 그러고있었는데 빨리와 아 어쩐지 암말이 없더라 야 이제 우리 완전 없어 잠깐만 나만 따라봐야? 아 우리 완전 수제 필요없어 야 다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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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총알 좀 아껴 맞아 야 총, 총있구나 아 아핳핳 괜히 말했다 아 지금 저희 공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어? 공이 안되는거 같은데 뭐가 총알이 말공이요 총알공이요 안 되지 당연히 아까 된거 아니에요? 어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어 근데 파쿠르로 넘어간다 자 꺼져라 야 좋다 까쿠르 까 까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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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셰옹님 잘 넘어가시네 야 야 야 야 야 잘 넘어간다 잘 넘어간다 드랍 드랍킥 자 드랍킥 산에 있는것 어 이른메달에 어 아이씨 오케이 저 산으로 올라가는거 같은데 아니요 산은 아닌거 같아요 어 산인가? 어 산 어 산 넘어선데? 저기 넘어가야되는거 같은데 어 이거 둘러가야겠는데 야 잠깐만 서봐 같이가 어디계세요 형님? 밑에 밑에 카네 열..열시?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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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어 오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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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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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련님 동..동생이 몇시까지 할거냐고 어 빨리 안..안 끝내면은 너 죽인대? 네 디질줄 알래요 어 어제까지 어제 어제만큼만 한다고 그래 안돼요 그럼 저 주..죽인대요 아니야 니가 이겨 아 저요 아이 도전해보세요 어이구 아아 스태미나 스태미나 렉스거 야 다왔네 다왔네 neu... horas 어 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빨리 오세요 어이구 갈 뻔인데 빨리 와요 야 여기 어디야 야 여기 어디야 저만 잘 따라오시라니까 하하 참 하하하하 너도 지금 엄한대로 가고 있는데 저 지금 제가 1등이거든요 아니야 너 어디야 맞아요 내가 잘가고 있구만 너도 지금 엄한대야 내가 뭐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 그럼 내가 2등? 나 1등 제가 3등 아직 아니야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하 저도 아니에요 어 이 전봇대가 아니라니 음 난 찾은 듯? 야 먼저 뛰어봐 하나 둘 셋 어 역시 그럴줄 알았어요 헥 오케이 어질리티 레벨어 좋았어요 라이트 드롭 야 마 야 마 야 마 이스케이프 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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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오오 이거 필요없는거다 드롭킥 드롭킥 밤 아아 이거 찍을걸 패스 리젠 드롭킥이나 더 쎄졌어 드롭킥이 더 쎄졌어 야 우리 여기 아니야 지하 같은데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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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따라오세요 여기에요 여기저기저기 여기여기여기 내려와요 어 여기 맞네 아 나도 애들에게 공격 안하는구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왜 안와 어디에요? 어? 나 떨어졌는데 아 왜 떨어져 다시 올라와 아 뭐여 이거 저거 버릴까? 아이 아이 그러지 마세요 버렸으면 좋겠다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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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그냥 떨어져 내려오면 돼 여기다 일로와 쩍떡떡 됐어 좀비 많은 곳에 살아있는 사람인데 좀비 양식장 우리 약이 필요해 좀비를 안배날려면 좀비 양식장 양식장 우리 약이 필요해 좀비를 안배날려면 약을 얻으려고 쎈구색을 하고 있네 쎈구색을 하고 있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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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라이즈의 손을 잘랐지 그 사이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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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다리래요 너 알아들은 거 그거 하나지 그럼요 하하 아니 기다리게 자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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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나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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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저기 올라가려면 하하 쉽지가 않은데 하하 여기 여기 못가 여기 못가 못가 오 돌아가야되나 그러면 터널로 들어가야되나 여기 위로해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돌아가야되 터널로 그러고 반대편으로 나오는거구 됐어 일로와 돌아가면 돼 하하 야 뭐 다 이래 다 막아놨어 길을 어 이거 터널 아니에요 이거?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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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오케이 맞게 왔어 굉장히 멀다 와 어 터널 보인다 이건 진짜 빠른 이동을 빨리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데 터널 보여 저기 어떻게 건너가지? 어음 음 니가 테스트로 점프를 해봐 잠깐만 이게 저 도로로 왔으면 빨랐을텐데 그치 아아 아 저 터널 저기 세이프존이에요 저 어떻게 가지? 아 빨리 가봐 먼저 어떻게든 좋아요 가볼게요 어이 뭐가 뭐 던진다 던진다 어 야 뭐 던진다 뭐 쏜다 쏜다 뭐죠 어떤 새끼지? 어아이 미친놈이 살려줘요 또 나의 저격실력을 보여져있고 어딨지 이 새끼? 없어 없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어디 있는데?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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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떻게하지? 저거 완전 돌아가야되는데 그럼? 어 좀비 떨어진다 어? 좀비가 왜 이렇게 몰려오지? 총 쏘니까 이만 몰려오지 인마 아아 소리가 들린 야 지가 다 떨어져 죽는다 야 아니아니 어? 총소리가 떨어져 죽는다 응 한두발씩만 쏴 한두발씩만 다 떨어져 죽고 알아서 다 알았어 다 떨어져 죽는다 줄줄줄줄줄 사 떨어져 죽는다 아이고 잘한다 빨리와 빨리와 옳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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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나중에 저기 편하게 가잖아 나중에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다 죽여놨어요 다 죽이니까 뭐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옳치 사이좋게 떨어져 그렇지 야 이거 설마 이 밑에 다 모여있진 않겠지 제가 한번 이거 피면 다 떨어져 죽어요 됐냐 어 밑에 좀비 시체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걸 밟고 밟고 올라가면 되겠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몰드워즈트야? receivers 大家好 작уб 조금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gg 그냥 안돼 야 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러? 돌아가야겠는데 이거? 이거 안돼 안돼 가보자 가보자 다시 돌아가야되요 이거 아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애 이렇게 해서 어딜 붙잡을까 준비가염! 야 올라갈 방법을 찾았어 어디로 가야되요? 그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잠깐 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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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 아닌데? 어? 아 재길 다리로 올라왔는데 아이씨 오오라 어 깜짝이야 거 보이지 옆으로 옆으로 떨어지면 돼 아 오케이 허길로 뭐 오? 아 나 왜이래 해? 흐헤헤 뭐 갈 수 있나? 요.. 요기서 잡는게 없네 길 찾아놓고 여기 안될거 같은데? 안돼? 올라갈 수는 없는거 같은데? 못 올라가? 저기 사다리가 있잖아 저기 옆에 어디요? 여기 사다리 있다니까 아 여기 사다리 있다니까 사다리 안보이는데? 사다리가 있나? 거기 돌아서 못가냐 그쪽으로? 안돼 안돼요 안돼? 여기 왜 만들어놓은거지? 그럼 다른길 찾자 다른길 찾아야겠다 왜 죽었어? 아이 정말 인나 잘해 야 이거 레벨업시키는 꽁수가 뭔지 아냐? 올라가서 계속 떨어져서 죽으면 계속 부활시키면 계속 경험치죠 아 진짜요? 계속 경험치죠 그냥 잘 올라오면 돼 야 여기 다리 끊겨있는데? 네? 길이 끊겨있어 그럼 어떻게 가지 여기? 다들 어떻게 간거야? 진짜야 여기 끊겨있테니까 우리가 끊겨지면 어떻게 가 아 뭐야 길을 찾았어 길을 찾았어 아 찾으셨어요? 아하 아아 어 이제 어디로 뛰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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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여기 이제 좀비가 바글바글해요 또치 아니 이게 전기줄 잡으면 감전되서 죽지않고 야 나 벼금히 살렸어 와아 대박 야 내가 죽어 근데 아유 미친바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대충 알 것 같아요 점프해봐 하나 둘 셋 아 미친 안돼 안돼 딴데 길이 있을거야 딴데 아뇨 이거 맞는거 같은데 여기서 점프는 안되고 저쪽 집으로 한번 가보자 집으로 반대쪽으로 아 어딨지 알겠다 알아냈어? 아 여기 집에서 집에서 올라가는거야 집에 저 점프 때 뭐하러 올라갔어 아 집에서 올라가는거야 집에서